돌 위에 서야 하니까 뒤로 돌아서서 오른손으로 볼을 쳐내려고 하고 있는데요. 더구나 또 벙커 위에서의 샷이고요.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일단 저런 샷을 할 때는 로프트가 좀 적은 클럽으로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. 손목을 딱 꺾어서 손목의 코킹 힘으로 임팩트를 해줘야 되는데요.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샷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네 번째 샷 지금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. 이러면 이번 홀 배웅준 선수는 지금 투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했을 때 상황이 안 좋게 됐으면 본인이 탁 그린에 올려서 압박을 탁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게 탁탁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. 매직플레이는요. 지금 황도연 선수는 벙커에서부터 3번만에 이 위치까지 올려요. 크게 한 번 숨을 쉬어 보는데요. 대웅준의 버디펄 대웅준의 버디펄 황도연 더블 보기를 기록하게 되면서 홀 포기를 합니다